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오늘 위정교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재명의 범죄협의회에 관해서 검찰은 감행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악의적으로 자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진성씨에게 위정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재명은 끝까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재명의 행위와 사법질서 전체를 말하자면 어지럽히 하고 방해하는 혐의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양령기준상에 최고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래 법정 최고형은 5년이지만 양령기준상에는 3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은 감행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정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정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리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서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를 회유하고 위정을 교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위정교사를 통해서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실체와 양령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중간에서 도지사에 고발됐지만 그러나 무혐의가 나오면서 결국은 도지사 자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 위정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2018년 12월 김진성에게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2002년 검사사진 사건 당시에 김병량 전 시장, 임진성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김병량 전 시장 측과 KBS 사이에 최초로 피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고 대신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정을 해달라 이렇게 위정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재명이 정말 교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2년도인데 그걸 2000년도니까 2018년도니까 16년 지나가지고 이미 시장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니까 자기가 관련된 서류를 딱 보내주고 이대로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 들었다고 하면 되지. 자 2002년도에 KBS PD와 함께 검사를 차칭해서 분당 백궁파크뷰 어역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증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김병량 시장에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KBS PD가 그 당시에 추적 60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 취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화번호도 앓혀주고 검사 전화번호 이름도 앓혀주고 그리고 김병량 검사 전화번호가 아니라 김병량 시장 측의 전화번호도 앓혀주고 그래서 검사 누구누구 이름을 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할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잘 된 지문이라면 동그라미 표시 오케이 표시도 해주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이런 걸 더 물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 지사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내가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누명을 썼다 이렇게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시장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정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서 그래서 규소가 된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당시 혐의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0분 통화하는 동안에 12번을 말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짓기 해서 위정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위정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특히나 이재명 관련해서 사칭을 했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오늘 검찰 측에 이재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신문에서 이렇게 말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2018년 12월 24일에 김진성 씨에게 전화하고 KBS하고 김병랑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다.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다. 교감이 있었다면. 자 이건 미리 KBS하고 김진성 측 그러니까 김병랑 시장 측하고 미리 교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딱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위정교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신문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김진성 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적극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 아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김진성 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많은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한 것 같다. 들어보면 상대방의 말 마음까지 미리 알고 이렇게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들은 그대로 말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해놓고 쭉 이렇게 해달라고 해놔 놓고 그걸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사실 위정교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은 김문기도 모른다. 백현동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했는데 어떻게 김진성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잘 모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위정교사가 일어난 시기는 위정을 한 시기보다 14년 뒤입니다. 2018년도니까. 16년 뒤입니다. 16년 뒤에 이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기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당파크뷰 관련해서 김병랑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다. 김병랑하고 검찰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여기 감성적으로 미워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하니까 인정할 수 인정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냐.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억울하다면 안 되냐. 자 여기다가 이재명은 반대신문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이재명의 신문을 합니다. 비노인이 짜고 하는 거죠. 자 그 비노인이 반대신문을 하는데 자 검사 사칭 사건은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런데도 검찰이 덜컥 기소했어. 어휴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험한 인생을 살았다. 또는 검찰이 김병랑 시장이 나를 미워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들인데 이런 식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신성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정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사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아한 정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사하는 정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재명은 자 그럼 우아한 정과가 뭔가? 우아한 정과. 살인인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검사 사칭했다는 사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김진성에게 전화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법정 정원도 하나만한 정언이 사실됐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만 아무 인양을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의 이 모든 발언들은 딱 들어보면 거짓말, 회피, 그리고 딴 거 관점 돌리기 이런 식입니다. 지난번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갑자기 김구, 조봉암 이야기를 하더니 김대중까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칼침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국가의 적이냐? 나라의 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야말로 관점을 확 돌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짓말이 체질화된 평생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 아닐까?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백현동도 거짓말, 여기에 김문기도 거짓말 게다가 여기 또 김진성 씨에게 위정,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을 그것도 교묘하게 나중에 보면 김진성 씨에게 나중에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3,340만을 김비서관에 준 거 아니야? 이렇게 급박을 하는, 교묘하게. 그래서 참 교묘하고 나쁘다. 그래서 아주 이재명은 아주 술수에 능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유사상에, 한반도 유사상에 이런 인물이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선고 결과는 한 달 뒤,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이 사건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다음번 재판도 오늘 재판 후미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하겠다고? 그것도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